북텍사스 펜앤들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. 그렉 에보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27일 60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케빈 스파크스 주 상원의원은 인구 약 2천 명의 마을, 캐나디언을 비롯한 여러 곳의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. 대형 산불로 지역도로 곳곳이 폐쇄됐으며 오늘 28일부터 일부 학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. 이틀 전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1,04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워 하루 사이에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.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핵무기 제조와 해체 등을 하는 펜텍스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. 한편 건조한 날씨 속에 시속 약 37마일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달코라 뉴스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